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저 오늘 친구한테 초대받아서 노을진 캠핑장에 갈 거예요. 거기는 술을 팔지 않는다 해서 술도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오니까 갑자기 비와요. 오마이갓 캠핑장 다 왔고요. 오늘도 비가 와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옆에는 그냥 이렇게 여긴 데크. 여기 놀이터 있잖아. 뭐야 하루대. 어 하루대 사진 모양이네. 예쁘다. 우와. 비싼 거 아니야? 동네가 그래서 직관한 거. 진짜? 이건 뭐야? 이거 키우는 거. 어. 별게 다 있다. 이거는 장자. 뭔데? 아 장자? 우와. 우와. 이렇게 열거죠. 우리의 텐트. 어 예쁘다. 뭔데치. 너 거 따로 있어? 내가 사줄 수 있어. 의미가 있냐? 부부인데? 텐트 사줄까? 이러길래. 아니 내 생일 선물 왜? 했더니. 예쁘다. 내 사주면 같이 쓰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 집은 좀 갬성갬성하네. 괜찮아. 뭐야 이게 브랜드가? 그게 저기. 뒤에 써있네. 룸에나? 어. 가득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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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충전하면 몇 시간 써? 4시간 충전하면은. 응. 35시간? 어. 그러면 하루 1박 3일 문제 없네. 하루도. 이거는 카고. 어. 펜펭 브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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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약속 점점 안 먹었어요. 아. 어 이렇게 마시멜로 꽂아서 먹으면 아.. 어떤게? 이게? 장치간이나 파슬리에 조금만 진짜 가지고 저는 달아리는 점점 줘야겠다 너무 좋아해 애들이 ắt자 엄마는 인생 최고야 맛있다 맛있다 잘ates 이거 냄새 굉장히 좋다 멈추! 그냥 멈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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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멈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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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멈추냉이 저게 마주니까 멈추냉이 비 온다고? 아니야 아니야 피아노 진짜 분신이시구나 아니 한 사람은 그런 것도 헬리녹스로 쓰긴 하더라 스노우몬스? 그것도 사기가 힘들다며? 음 맛있어 음 잘하면 물방울 떨어지는거네 오빠도 클빙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혼자 다닙니다 진짜? 진짜? 네 진짜? 네 네 네 네 네 나는 넌 피곤하네 나는 피곤하네 진짜로 아우 시원해 우린 이제 늙었나 봐 어떻게 그래? 좋아? 나 옛날에 먹었는데 잘 모르겠어 좀 난 거 같기도 하고 그치? 나는 피곤하네 저는 술을 딱딱하는 거 입시 신고도 안 하고 추첨 당첨 됐는데 결제 안 하고 확인도 안 나오고 이수신고도 안 나오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친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알록달록하니까 이쁜데? 근데 원래 있던 카라맘보다 좀 작아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타쿠 안쳐도 돼 좋다 옛날에 우리 저기 에어컨 갔을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우리 그때 타쿠가 없었을 시절이었어 근데 할 때 여기 이거는 너무 화장실 바로 옆에니까요 여기만 피하면 돼 아 여기 화장실? 타쿠는 왔다가 또 움직여 58번은 피해야겠구만 되게 넓다. 깊고 되게 넓다. 깊고 깊고 너무 크지 않아? 아, 아까 거기 깨끗한데? 아, 아까 거기 깨끗한데?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다 하지, 다! 야, 꺼진 것 같아! 야, 꺼진 것 같아!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끝까지 하는 거 그냥 넣을까? 아냐, 아냐, 붙었어. 아니다, wit, yeni 저는 그냥 두꺼운 후에 된다, 그 사람이 없는 건가? 근데 나한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거 그건 왜 안다 써서 아직 안 해 주는데 조금 많이 안 해 주시는 게 정말, 그거는 안 해 주신지? impost 안 해 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장식을 준비했어요 잘 익었다가 염서에 담아둘기 응,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아, 맛있어 맛있게 잘 익었어요 고기가 되게 두툼하다 남편은 썰어준다 이런 것도 썰어? 고기용 칼 대단하다 캠핑하려고 그래도 이거 돌릴 수 있어? 아니 이게 뭐야 돌리는지 뭐야 나 못해 너 회식 안해? 아니 빨리 맥주만 먹어 너 맛이긴 하니? 조금 잘 먹을게요 오우 본핀 전화칩 본핀 전화칩 캠핑 전화칩 오 좋다 요즘은 캠핑용품으로 사은품도 많이 주나봐 미니멀 없을거야 본핀에서 되게 예쁜거 많이 했어 오늘 술이 쎈 되게 힘든 날에 술 잘 되자 오늘은 써 오늘은 써 오늘 너무 편했나봐 오늘 너무 편했나봐 이 집 오니까 나 오늘 언제 내일 집에 한번 쇼핑할 것 같아 뭔가 제대로 캠핑하는 기분 더? 우리 남편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제대로 캠핑하는 느낌 아 진짜 제대로 캠핑하는 느낌 향나 먹었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нут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무를 갖다 대면 자꾸 불이 꺼지는 게 오히려 수끼가 있나봐. 꺼지는 거 보니까 좀 날려야겠어요. 나 배가 불러. 아직 어리구나. 술이 더 맛있는데. 나 배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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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겁지도 않아. 그런 것 같다.